히브리서 13장 1에서 8절까지 그리고 15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15, 16절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후 16세기경에 루토와 칼뱅 등이 주도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전까지 신학 또한 교회의 가르침은 실천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론, 삼위일체론 등 매우 중요한 교리들이 교황청과 또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요한 교리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구성원들인 평신도들에게는 가르쳐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리는커녕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성직자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는 마틴 루토는 자기네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루토는 물론 이어 그와 종교개혁을 함께 이끌었던 사람들은 신학을 또한 교회의 가르침을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직자든 평신도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자기네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와는 아무 상관없는 신학만을 제일 중요하다라고 움켜잡고 있었던 그 당시 교회와 신학을 종교개혁자들은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교회의 성경 해석을 지양했습니다 대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들, 아픔들, 기쁨의 일들, 걱정과 염려의 일들이 그 세상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전까지 교회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평신도들의 삶은 조금 과장을 보태면 서로 마이웨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즉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살아 움직이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른 요즘 21세기에 이른바 경건주의라고 하는 큰 바람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건주의 또는 보금주의라는 말들을 보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건과 또 보금을 중요시하는 신앙운동이겠구나라는 인상을 우리는 받습니다 맞습니다 18세기 개몽주의 이후 학문, 사회구조 또한 특별히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그동안 세상에 제일 진리를 자처하던 교회의 입장이 애매해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만이 절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 중심의 성경 해석을 벗어나 신학이 아닌 다른 학문과의 정목한 성경 주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법론을 행하는 학자들 또한 목회자들 향해서 소위 보금주의 측에서는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이런 교회 안팎의 변화와 도전은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경건, 다시금 보금에 집중하게 하였고 그 결과 생겨난 운동들이 경건주의요 보금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금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3년 6월 3일 여의도 광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무슨 집회가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주최하고 또 운영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10만 명의 인파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집회 이후 한국개신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당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내년 2023년에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희년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자 보금주의자들의 가장 큰 모토는 교회여 보금으로 되돌아가자 입니다 세상에 거센 공격을 교회가 받고 있지만 보금이라고 하는 도추로 인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는 것이 보금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보금일까요? 요원보금 3장 16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요원보금 3장 16절만큼 보금의 진수요 액기스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또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보금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여기 3장 16절에 보금의 요약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요원보금 3장 16절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보금주의의 영향력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 말미야마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보금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받는 것 뿐이다 라는 인상을 보금주의 안에 있다 보면 받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내 생활은 어떠하든지 한 번 받은 내 구원에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아 라는 판단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보금주의가 자칫 극단으로 흐를 때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요원보금 3장 16절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장 20절 21절을 우리 차례대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3장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일과 진리를 따르며 빛 속에서 행했던 일들을 예수님은 서로 구분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말과 행동 생각을 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방금 요한복음 3장 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무게가 동일해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저울도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한쪽은 깨달음과 관련된 인지 사고의 영역이고 다른 한쪽은 말하고 행동하는 실천적 영역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무거워질 때 신앙의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갖고 계신 신앙이라고 하는 저울의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어떤 이는 소논문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무명의 저자가 동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정확한 연대와 이것을 받아볼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 학자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심각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위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의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이 히브리서 당시로 되돌아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나는 죽고 예수를 저주하면 나는 산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나 한 사람의 믿음 하나 지키기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전해졌을 성도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을 우리 바라보자 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또 한 가지를 그리스도인 동료들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오늘 1절에 나온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로 시작하는 몇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지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에서는 모든 이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설을 더럽히지 말라 음행도 가늠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바에 만족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서도 한번 언급된 문장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5, 16절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레기 말씀을 묵상 중이지요 여러 제사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시 누군가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자 할 때 재단에는 봉원자가 가져온 가축재물이 늘 반드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둘기 또는 곡식가루가 재단에 대신 올려져 태워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재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구약 레기처럼 가축을 가져오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레기에 적혀진 제사의 목적마저도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봉원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서는 제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지정하신 하나님의 뜻마저도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 화목재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의 목적을 다음 두 가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맘 다해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 예수님의 방금 가르침은 오늘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말한 바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고인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불완전하거나 그 사람의 가르침은 거짓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볼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고백 때문이었겠지요 남들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은 물론이고 심지어 순교마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편지를 받아볼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히브리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이유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1절 때문입니다 1절은 지금까지는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랑하며 사세요 라는 느낌이 아니지요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설령 여러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더욱더 과거처럼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서로 보다듬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격려와 강부가 여기 1절 말씀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도 오히려 남을 챙기고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돌계단 위에 나무 계단을 덮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또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 주변 이오리 이웃분들이 지나가다가 마치 자기 일처럼 박수치며 좋아라 하시고 야 교회가 너무 예뻐졌다라고 축하한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세 분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기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나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갈 때 그리고 다시 교회로 복귀할 때 이 파출소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 간판의 문구가 저에게 매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문구 아시죠? 뭐죠? 우리 서부교회는 우리 고장 서부를 사랑합니다 오늘 좀 이따 가시다가 교회 파출소 옆에 있는 문구를 꼭 한번 보십시오 서부교회는 우리 고장 서부를 사랑합니다 이 문구를 누가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성경적인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귀를 볼 때마다 서부교회 목사로서 저는 이 문구처럼 우리 고장을 정말 사랑했나 라고 몇 번씩 묻곤 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교회 주변 이웃분들에게 더 믿음의 본이 되고 더 사랑을 나누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아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것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곡히 부탁했던 형제 참회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이 당부를 우리도 마음속에 수없이 대색이며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주변 이웃들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늘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잊기 쉬운 우리들의 가족들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란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이요 또한 사람들을 앞에서도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하며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살아가겠노라고 이 아침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